소니 알파 6000에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스마트 리모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전원을 지킨 상태에서 NFC 접점에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연결되고 자동으로 스마트 리모컨 기능이 실행됩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셀프 타이머, 이미지 확인, 저장 대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출 보정도 스마트폰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점 포인트는 따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점 포인트는 따로 동작했을 것입니다. yuan 감사합니다.